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하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제 다음 달 11월 3일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늘 미국의 대선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미국의 앞날을 걱정할 정도로 미국의 대선 주자들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 1차 토론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한 미국 언론은 이렇게 토론을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번 토론은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다 대신 미국이 패배한 토론이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현재 미국 대선 주자들 수준이 좋지 않다는 거죠 참담하다는 뜻이고 문제는 이런 수준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것이 결국 미국의 수준이라는 뜻으로 이 평가가 해석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사람이 모인 어떤 종류의 공동체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이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발전과 퇴보가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하고 능력 있는 CEO에 따라서 다 쓰러져가는 회사가 큰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반대로 흔히 말하는 소위 잘나가는 기업이 CEO 때문에 한순간에 망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끄는지에 따라서 풍성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늘 싸우고 시끄러운 세상에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은 분명하게 증명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놀랍게도 이 지도자,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왕에 대한 초점을 갖고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탁월하고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왕 그 왕에 대해 소개하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 왕이 준비되는 과정부터 이 왕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을 드러내면서 사명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이 사명을 완성하고 이 땅을 떠났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는 어떤 큰 흐름에 맞춰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에 대한 중요한 또 하나의 설명은 바로 성경이 왕의 드라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어떤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있는 드라마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죠 이제까지 나눈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성경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드라마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놀랍게도 그분이 선택하고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반응 이것을 담아내는 드라마, 약속과 믿음의 드라마가 또한 성경이라는 사실을 정리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어떤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확대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모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자신들이 경험한 그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워진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변하지 않는 중심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중요한 또 하나의 초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의 중심에 반드시 모셔야 할 우리 왕 예수 그리스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분문은 제 기억으로 올해 초에 다윗 시리즈에서 함께 잠시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세울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선포되는 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분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분문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오늘 분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 계획은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의 왕권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이 사울 왕의 왕권이 그의 자손을 통해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라는 그 계획이죠 그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분문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오진 않지만 우리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다윗 왕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을까요? 오늘 분문을 언뜻 그냥 대충 이해하면 우리는 쉽게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분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다윗이 문제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셨구나 감정적으로 또 끌리시는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문제와 심각한 흠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의 죄가 있었습니다 가늠의 죄도 굉장히 심각한 죄인데 거기서 비롯된 거짓말과 살인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권력 남용이죠 이런 죄의 본질은 왕으로서 가진 권력을 잘못 사용한 흔히 말하는 권력 남용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이해하면 마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혹은 어떤 관계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여기는 큰 히브리 세계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본문은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뉘앙스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어떤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쭉 일어났던 어떤 일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 이제까지 있었던 그 일의 흐름과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울왕이 최초의 왕이었지만 이 사울왕이 세워지는 과정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8절에서 15절을 보면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왁기 부르지즘에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왁을 잊은지라 여왁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사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하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해를 침해 백성이 여왁께 부르지저 이르되 우리가 여왁을 버리고 바할들과 아스다라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왁께서 여룻바할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안문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왁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왁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좀 길게 읽었죠? 긴 본문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뉘앙스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국가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인간왕 다른 나라들처럼 그 인간왕을 통해 자신들이 힘을 갖고 그 왕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넓히고 힘을 갖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주 괘씸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이 그 느낌을 잘 전해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이 세운 그분이 보낸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실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일단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왕에 대한 생각과 구분해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방금 읽은 본문 14절의 내용처럼 우리 사문의상 12장 14절의 내용처럼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자신들의 위에 있는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왕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결국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까지의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이 쭉 이어졌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마음에 있던 새로운 계획을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완전한 왕, 영원하신 왕 하나님 뜻에 가장 완벽하게 순종할 그 왕을 역사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계획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다윗 왕의 등장과 함께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성경의 내용들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왕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 성경의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 왕을 포함해서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의 왕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열한기서와 역대서를 통해서 이 왕들의 실패를 아주 처절하게 고발하고 있죠 이 왕들의 실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하심과 기다리심과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역사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결국 이 땅에 세우실 진짜 왕 영원한 왕을 그래서 기대하고 바라보도록 성경 특히 구약 곳곳에 그분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인간 왕들의 실패와 대비되는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대표적인 어떤 두 부분만 읽어볼까요? 우리 먼저 이사야 9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하고 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또 예레미야 23장도 한번 볼까요? 23장 5절하고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여러분 대표적으로 두 부분만 읽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 곳곳에 바로 이 영원하고 완전한 왕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정의와 사랑으로 책임질 그 유일한 왕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내용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들의 끊임없는 처참한 실패 가운데 이 완전한 왕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신약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고백이 사도행전 13장에 또 잘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벌이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잘 요약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당에서 낙은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난한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오늘 본 내용이죠 이어지는 내용 잘 보시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세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이슬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이슬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놀라운 요약과 정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의 내용들을 지금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와 함께 연결해서 탁월하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은 놀랍게도 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심지어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악한 왕들까지 구약의 본문들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 수많은 왕들이 분명하고 어쩌면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참되고 완전한 소망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잠깐 순간순간 꽤 괜찮아 보이는 왕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꽤 괜찮아 보이는 지도자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왕도 결코 영원한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지만 이런 왕들의 실패 그리고 압제 그리고 폭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길고 긴 그렇지만 탁월하게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이죠 역사 속에 수많은 실패한 왕들과 달리 또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만 했던 이 무책임한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완벽하게 순종한 역사 속의 유일한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선하신 왕이셨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까지 이기신 승리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 영원한 왕은 중요한 것은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완성하실 그런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고 완전하신 왕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이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 왕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이 왕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왕의 드라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성경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을 펼치면서 결국 이 영원하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분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우리 성경 전체를 가득 채우는 이 왕의 드라마는 우리 삶이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진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과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의 삶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정돈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 그런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종류의 도전과 고난 혼란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왕 바로 예수 그리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왕의 통치, 다스림을 경험합니까? 바로 성경에 소개되고 나타난 이 예수 그리소를 이 왕이신 예수 그리소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왕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아래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우리는 선하신 왕이신 예수로서의 성품을 그분의 캐릭터를 마주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앞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 그 시민권을 가진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힘을 여러분 이 왕의 드라마 이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결국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마치 왕처럼 떠받뜨며 살아가는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또한 세상에서 결국 사라질 영원하지 못한 이 돈과 명예와 취락을 왕처럼 떠받뜨며 살아가는 것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영원의 그 영원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마주하고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과 힘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압제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같지 않고 그런 왕들과 달리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삶 풍성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인도하는 탁월하고 유일한 그런 왕이 되십니다 저의 여러분은 과연 이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왕이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왕의 드라마입니다 이 왕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완전하고 풍성한 여러분 행복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삶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유일한 왕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우리 모든 생각의 중심으로 모든 결정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